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점심메뉴 뭔가요? 부침개랑 서세지랑 닭꼬치? 닭꼬치? 오빠가 샀때 요거 봐봐 이거 뭐에요? 어? 대구에서 먹는거 아냐? 여기서 가져가가지고? 소스 소스 많이 했네 일단 저녁때문에 구워면 되니까 고추버섯 치니 양념 볶음밥이랑 같이 간장 간장할까요? 네 간장 찍어먹어 음 맛있다 완전 맛있다 괜찮다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간편하고 싶어 더 맛있어? 참에만 해갈까? 네 참에만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잘 익은 건가? 너무 많이 익은 거니 이제 전동척을 하시라고 그냥 넣어버리기 그랬어요 황쇼 essal 이거 finance 우유 애기 아멘 • 2년 전 바람 부잖아 저 새끼가 우리 요리 만들기 게임하고 있어 다 적고 자고 있길래 게임 한 밤에 시작했어 이건 내가 저거 라면 넣어 라면 뭐야? 이거 밑에 거 좀 잡아줘 와 고기 진짜 잘 익었다 와 상훈이 고기 좀 굽네 와 망했다 와 괜찮다 야 왜 이렇게 진짜 귀여워 야 여기 좀 땡겨봐 아 소스 완전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아 이거 근데 껌질이 달라붙어있다 덜 익었나 보다 덜 익었나 보다 너무 익어서 그래 내가 너무 이거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나도 찍어야 될 거야 너무 뜨거워서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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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배불러 욕먹어서 묻지마라고 제발 오늘쯤에 끝이니까 그치 아 아 아 아 모닝 맥주 굿 소리 소문 없이 가지고 오는 모닝 맥주 나 보배랑 결혼하고 싶다 바리스타 봐 이런 매력 뿜뿜하라고 데리고 와서 미워 자꾸 오 오빠 닮아갈 테야?